안녕하세요. 저희는 리플 이펙트라는 뜻, 아 뜻이란다. 리플 이펙트라는 팀이고요. 잔물결호꺼라는 의미를 가져와서 줄여서 간단하게 리플이라고 불려주시면 돼요. 네, 리플도 많이 달아주세요. 네, 저희 첫 번째 곡으로 저희 자작곡인 여전히 그 그늘 아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리플 이펙트라는 의미를 가져와서 나 그렇게 잘 지내내고 있는데 문득, 문득 생각이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떠오르고 뭐 그렇게 슬픈 마음은 아닌데 나 여전히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 같아 선하려 해도 마토록 쉽지가 않고 시하려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언제쯤이면 나 다 열고 올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나 언제쯤이면 나도 선하려 해도 마토록 쉽지가 않고 시하려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언제쯤이면 나 다 열고 올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나 언제쯤이면 나도 일그러거나 사귀러 것도 아닌데 나 이럴 때마다 시하려 무턴이 애썼나 시간이 슬프로 돌아가 내가 여전한 걸 전하가 인정해 버리고 말면 언제쯤이면 나 언제쯤이면 나 다 열고 올 수 있을까 다 열고 올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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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